안녕하세요. 오늘 영어의 시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시제는 우리말의 시제와는 달리 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우리말에서는 주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 현재를 기점으로 이전에 있었던 건 과거, 앞으로 나타날 일, 이후에 일어날 일은 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현재 완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과거 완료라는 게 있고 미래 완료라는 게 있어요. 이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개념처럼 느껴지지만 좀 더 원리적으로 잘 접근해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자 먼저 우리 현재 완료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가 eat죠. 그리고 과거는 date죠. 그리고 미래는 will eat가 되겠죠. will 이란 말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먼저 현재 완료부터 살펴보자면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먹었던 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쓰는 말이죠. 잘 보세요. 여기에는 have라는 동사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have를 저 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have라는 말이 원래의 뜻은 뭐죠? 그렇죠. 가지다라는 뜻이죠. 가지다. 가지고 있습니다는 언제? 현재죠. 현재. 얘는 현재예요.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있냐. 과거 원료에, 현재 완료에 이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은 바로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가 뭐라고 했어요? 현재, 공사 현재형은 현재, 과거형은 과거, 그리고 과거 분사형은 과거에 이미 되어진 상태를 나타내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잘 들으시면, 이루어진 상태, 언제까지 이루어진 상태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 과거 분사인데, 자, 다시. 과거를 변형시켜서 형용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과거 분사인데, 자, 형용사는 명사의 자리에 갖다 딱 넣어주면 명사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었죠. 형용사는 명사의 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 그 상태를 그대로 설명해주는 명사처럼 사용됩니다. 그 개념으로 보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이미 이루어진 과거에 이루어진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먹었던 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과거에 먹었던 것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현재 완료가 되겠죠. 그렇다면 과거 완료도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과거에 먹었던 상태가 있어요. 먹었다라는 어떤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과거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 이 과거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 과거라는 이 시점, 이 시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과거 이전, 과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어떤 것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있다. 즉, 과거 이전에 일어난 일을 과거라는 시점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과거 완료의 개념이 되는 거죠. 미래 완료라는 것과의 미래, 미래 완료는 마찬가지예요. 미래 완료에서의 will이란 말이 사용되죠. will 해야 할 것과 뭐죠? 가질 것이다. 그런데 뭘 가지냐? 이미 먹은 상태를 가지. 이거는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보다는 미래에 완료됐다는 것을 강조해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쯤이면 먹었을 것이다. 먹었을 것이다. 먹은 상태를 가지고 있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 완료의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그리고 미래 완료 모두 have라는 동사가 과거 분사, 즉 그 이전에 이루어진 어떤 상태를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 그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라고 보면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 개념이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일추월장 높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자,holes가 맞하셨을 때 상태를айн 그러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